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라디오에서 사용자 입력을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사용자가 입력한 각질 검증하고, 검증에 실패할 경우 검증 실패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용자 입력을 검증하려면 Validate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의 경우 입력 여부를 검증하는데, 이를 위해 Mandatory 속성 각질 툴로 설정하십시오. 우선 Validate 함수만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의 Mandatory 속성은 Tru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옆의 트리거에는 OnClick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Validate 함수가 실행되고 그 결과가 언롯으로 표시됩니다. 라디오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펄스가 반환되고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True가 반환됩니다. 두 번째로 Validate 함수로 검증을 실행한 후 검증에 실패할 경우, 웹스케어 엔진 내부에 지정된 메시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의 Display 메시지 속성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 트리거를 클릭하면 Validate 함수를 실행하도록 코드를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라디오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엔진 내부에 정의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세 번째로 Validate 함수를 사용한 검증에 실패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메시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검증 실패 시 표시할 메시지를 라디오의 Invalid 메시지 속성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Invalid 메시지 속성 값으로 지정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Validate 함수를 통한 검증 실패 메시지를 특정 함수를 지정하여 직접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Invalid 메시지 펑션 속성으로 지정하고, 해당 함수를 직접 구현하십시오. 현재의 예제 파일에는 사용자가 항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검증 실패 메시지를 반환하는 함수가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복사하여 Invalid 메시지 펑션 속성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 입력이 없는 경우 유폴가 셀렉팅 어시티라는 영어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항목 선택 없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유폴가 셀렉팅 어시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기능은 오프 컴플리트, 체크박스, 체크콤보 박스, 인풋 박스, 인풋 캘린더, 그리고 멀티 실렉트, 서치박스, 시크릿, 실렉트 박스, 마지막으로 텍스트 에리어 컴포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